국민이 맡긴 권력을 야당 탄압의 초유의 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이라고 하는데 소진하고 있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역사가 퇴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싸워서 민주주의를 지키고 역사의 퇴행을 막아야 합니다. 의원님도 여러분께서 이 사건에 대해서 내용을 자세히 알지는 못하시겠지만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대선 자금으로 줬다는 주장이 맞다면 남욱이라는 사람이 작년 가로쯤인가요? 귀국할 때 JTBC와 인터뷰한 게 있습니다. 10년 동안 찔러는데도 씨알이 안 먹히더라. 그리고 그들끼리 한 대화 녹취록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끼리 주고받은 돈 주고받는 이런 거는 2층, 즉 성남시장실이 알게 되면 큰일 난다. 죽을 때까지 비밀로 하자. 이런 얘기들이 자기들 내부 녹취록에 나옵니다. 정권이 바뀌고 검찰이 바뀌니까 말이 바뀌었습니다. 진실은 명백합니다. 이런 조작으로 야당을 탄압하고 정적을 제거하고 그리고 정권을 유지하겠다 이런 생각 버려야 합니다. 우리 원여러분들께서 함께 힘합쳐서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퇴행을 함께 막아 나가기를 부탁드립니다.